1. 유튜브 바이럴의 핵심 지표 CTR 클릭률, AVD 평균 시청 지속시간, AVP 평균 시청 비율은 유튜브 영상의 바이럴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CTR은 썸네일 노출 대비 클릭 수를 100분율로 나타낸 지표로 흥미로운 제목과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썸네일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VD는 시청자가 영상을 얼마나 오래 시청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영상의 구성과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AVP는 영상 전체 길이 대비 시청자가 시청한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 시청 지속시간 극대화 전략 MRB AST 프로덕션은 시청 지속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상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 맞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 1분 가장 많은 이탈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좋은 조명, 흥미로운 내용, 스크립트 준비, 시선을 사로잡는 요소들을 통해 시청자를 붙잡아야 합니다. 13분 흥분에서 실행으로 전환하는 구간으로 빠른 진행과 몰입도 높은 내용을 통해 시청자를 계속해서 끌어들여야 합니다. 36분 시청자들이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3분 재참여 전략을 통해 시청자의 관심을 다시 사로잡아야 합니다. 후반부 시청자들이 멍한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앞부분만큼 강렬하지 않더라도 수준 이하의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와우 요소 와우 요소는 MRB AST 프로덕션 영상의 차별점을 만들어내는 톡창적이고 혁신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와우 요소는 다른 유튜버들이 따라할 수 없는 톡창적인 아이디어, 스케일, 연출 등을 통해 구현됩니다.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주관적인 요소이지만 시청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콘텐츠 제작 원칙 MRB AST 프로덕션은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강조합니다. 집착 유튜브 트렌드와 콘텐츠 제작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최고 수준의 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병목 현상 제거 명확한 책임 소재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문제 공유 문제 발생 시 단순히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비디오 기록 모든 중요한 정보와 현장 상황을 비디오로 기록하여 팀원 간 효과적인 정보 공유를 촉진해야 합니다. 5. MRB AST의 리더십 MRB AST는 회사의 성공을 위해 헌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MRB AST는 틀릴 수 있다, MRB AST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여 설득해야 합니다. 적절한 의사소통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 되면 전화, 문자, 이메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수 인정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선순위 준수 맡은 업무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6. 효율적인 협업 전략 MRB AST 프로덕션은 팀워크를 중시하며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합니다. 컨설턴트 활용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컨설턴트로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니오는 아니오를 의미하지 않는다. 외부 협력 과정에서 거절해 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동시다발적인 작업 하루에 여러 영상 제작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전체적인 제작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카메라 숙련 모든 팀원이 기본적인 카메라 촬영 기술을 갖추어 필요에 따라 촬영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7. 콘텐츠 제작 철학 MRB AST 프로덕션은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톡창성, 혁신, 그리고 시청자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여깁니다. 창의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제작 비용을 절감하고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MRB AST를 흥분시켜라, MRB AST가 흥미를 느끼고 시청자들에게도 재미있을 만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좋은 콘텐츠 단순한 아이디어도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훌륭한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는 열린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포맷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 계단식 포맷, 추격 등 검증된 포맷을 활용하되 끊임없이 새로운 포맷을 개발해야 합니다. 협찬 광고, 협찬 광고도 콘텐츠의 일부로 여기고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영상에 녹여내야 합니다. 8. MRB AST 프로덕션에서의 커리어 MRB AST 프로덕션은 직원들에게 능력에 따른 성장과 보상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성장 기회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는 직원들에게는 리더십 역할을 마칠 기회를 제공합니다. 능력 중심 평가 연례 평가가 아닌 직원의 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수시로 평가하고 보상합니다. 높은 보상 회사의 성공에 기여하는 직원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급여와 복지를 제공합니다. 퀴즈 1. 유튜브 영상의 바이럴 성과를 측정하는 세 가지 핵심 지표는 무엇이며 각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세요. 2. MRB AST 프로덕션에서 시청 지속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간별 전략을 설명하세요. 3. 와우 요소가 MRB AST 프로덕션 영상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세요. 4. MRB AST 프로덕션에서 강조하는 콘텐츠 제작 원칙 4가지를 설명하세요. 5. MRB AST가 직원들에게 제시하는 리더십 가이드라인 3가지를 설명하세요. 6. MRB AST 프로덕션에서 팀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협업 전략 4가지를 설명하세요. 7. MRB AST 프로덕션의 콘텐츠 제작 철학을 5가지 키워드로 요약하고 각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주세요. 8. MRB AST 프로덕션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커리어 성장 기회 3가지를 설명하세요. 9. MRB AST 프로덕션의 영상에서 협찬 광고를 다루는 방식을 설명하고 이러한 방식이 갖는 장점을 분석하세요. 10. MRB AST 프로덕션에서 일하고 싶은 지원자가 MRB AST 채널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왜 중요하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탑변 1. 유튜브 영상의 바이럴 성과를 측정하는 3가지 핵심 지표는 CTR, AVD, AVP입니다. CTR은 썸네일 노출 대비 클릭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높은 CTR은 썸네일과 제목이 시청자의 흥미를 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VD는 시청자가 영상을 얼마나 오래 시청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높은 AVD는 영상 내용이 시청자를 사로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VP는 영상 전체끼리 대비 시청자가 시청한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은 AVP는 시청자가 영상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느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MRB AST 프로덕션은 시청 지속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상을 첫 1분, 13분, 36분, 후반부의 4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 맞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 1분은 시청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좋은 조명, 흥미로운 내용, 준비된 스크립트, 시선을 사로잡는 요소를 활용합니다. 13분 구간은 흥분해서 실행으로 전환하며 빠른 진행과 몰입도 높은 내용을 통해 시청자를 계속해서 끌어들입니다. 36분 구간에서는 시청자들이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하므로 3분 재참여 전략을 통해 시청자의 관심을 다시 사로잡습니다. 후반부에는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영상을 배치할 수 있지만 수준 이하의 콘텐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와우 요소는 MRBAST 프로덕션 영상의 차별점을 만들어내는 톡창적이고 혁신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다른 유튜버들이 따라할 수 없는 아이디어, 스케일, 연출 등을 통해 구현되며 시청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MRBAST 프로덕션에서 강조하는 콘텐츠 제작 원칙 내 가지는 집착, 병목 현상 제거, 문제 공유, 비디오 기록입니다. 유튜브 트렌드와 콘텐츠 제작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명확한 책임 소재와 적극적인 의사소통, 문제 발생 시 원인과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 모든 중요한 정보와 현장 상황을 비디오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MRBAST가 직원들에게 제시하는 리더십 가이드라인 3가지는 MRBAST도 틀릴 수 있다는 점,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6. MRBAST 프로덕션에서 팀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협업 전략 4가지는 컨설턴트 활용, 아니오의 굴하지 않는 자세, 동시다발적인 작업, 모든 팀원의 카메라 숙련입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컨설턴트로 활용하고, 외부 협력 과정에서 거절해 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하루에 여러 영상 제작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모든 팀원이 기본적인 카메라 촬영 기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7. MRBAST 프로덕션의 콘텐츠 제작 철학을 5가지 키워드로 요약하면 창의성, 재미, 혁신, 단순함, 진정성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제작 비용을 절감하고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며, MRBAST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시청자들에게도 재미있을 만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도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훌륭한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는 열린 사고 방식을 가지며, 끊임없이 새로운 포맷을 개발하고, 가식 없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8. MRBAST 프로덕션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커리어 성장, 기회 3가지는 리더십 역할, 능력에 따른 보상, 긍정적인 기업 문화입니다.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는 직원들에게 리더십 역할을 마칠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의 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수시로 평가하고 보상하며, 서로 존중하고 지지하는 긍정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합니다. 9. MRBAST 프로덕션의 영상에서는 협찬 광고도 콘텐츠의 일부로 여기고,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영상에 녹여냅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청자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협찬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영상의 재미와 완성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10. MRBAST 프로덕션에서 일하고 싶은 지원자가 MRBAST 채널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회사의 콘텐츠 스타일과 가치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영상들을 통해 현재 트렌드와 제작 방식을 파악하고, 과거 영상들을 통해 회사의 성장 과정과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